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장 1점부터 10절입니다 겨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와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힐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에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요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나는 우리 여인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런 자매가 되기를 원해요 자문서는 31장에 보면 우리 자매들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하데나 오직 여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의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 우리 코너슨의 그런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는 매년 어머니 주일이면 읽어드리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은 안 읽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첫째는 열 달 임신하고 수고하는 사랑 어머니 해산하는 고통의 사랑 남자들은 이걸 모르죠 젖 먹이는 사랑 자리에 니우느라 잠자지 못하는 사랑 아이가 아파서 약간이라도 울거나 꿈틀거리면 엄마는 벌떡 일어나요 아빠는 그냥 자요 이게 어머니예요 철 따라 옷을 입히는 사랑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사랑 학교에 보내는 사랑 아프면 간호해 주는 사랑 자나 깨나 염려하는 사랑 떠나면 보고 싶은 사랑 잘하면 자랑하는 사랑 못하면 분해하는 사랑 사람들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불순하면 채찍을 듣는 사랑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열 번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주는 사랑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사랑 다 죽어도 또 주고자 하는 사랑 마지막에는 잘되라 유언하는 사랑 이것이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에베스소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여야 될 의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남편들은 알 필요도 없고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것을 몰라야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아내에게 아내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청하면 그것은 범죄예요 몰라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남편들은 남편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5장 25절부터 28제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토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주신같이 하라 이놈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조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다가 좀 힘들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나의 사랑은 부족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죄송할 뿐이에요 이런 부부 생활을 하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많은 부부 생활 세미나가 있어요 가정생활 세미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미나를 저는 존중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고노순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부터 에르미야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큐티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배 안에서 이 에르미야서를 참 많이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르미야서를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참 힘든 말씀이 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와 닿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에르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장입니다 절수로는 1364절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에르미야를 부르십니다 2장부터 31장까지는 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민족 전체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는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승배로 인해서 그 다음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포로된 유대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가 되기 전에 당하는 유대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45장까지는 포로가 된 후에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부터 51장까지는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는 이집트의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7장에서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인들이죠 블레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48장은 모합에 대해서 4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암몬에 대해서 그 다음에 49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해서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는 시리아 그 다음에 게달 엘람에 대해서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에르미에서에서 164번이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아픔에 대한 반복이 이게 나오면서 에레미야서는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에레미야서에요 특별히 이 에레미야의 예언 에레미야서는 요약하면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민족이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건져 주실 것이다 회개 회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0년이 지나면 70년이 다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에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당에서 이치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은 이치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라는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에레미야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이 베냐민 땅은 에루살렘 근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 에루살렘 근처 아나돛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네 명의 아주 대선지자가 있는데 그 네 명의 대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살을 하다 떠난 후에 한참 후에 바로 에레미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C 626년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26년부터 BC 587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40년 동안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할 당시 그 당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기 또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그 틈에 끼어서 이 유다왕국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시아는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요시아 왕 통치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요시아의 계획은 위대했습니다 요시아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문하세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아주 악한 왕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위대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성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승배와 최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 누구와 전쟁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합니다 그 전사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를 데려다가 기눔을 불고 왕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스는 3개월 만에 그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집트 왕은 애굽 왕은 그를 대신해서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여호야 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개명합니다 그리고 개명을 시킨 후에 왕으로 앉혀놓았습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왕도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세워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왕을 임명합니다 그 정도로 유다 나라는 망했고 힘이 없었고 타락했었습니다 왕이 자기 이름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이름을 대명은 아니라 다른 나라 왕이 함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시간에 한번 머리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당시를 여호야 김은 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정말로 무섭도록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여호야 김은 엘레메아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불태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메아에게 주신 말씀을 글로 적어서 줬는데 줄 때마다 그걸 찌려서 불에 집어 던져서 태웠다고 성경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여호야 김은 바벨론을 대자가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 여호야 김이 네 번째 왕이 또 쓰는데 에레메아 당시 여호야 김이 그를 대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붙잡혀갑니다 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늙어간 햇살은 그 여호야 김의 삼촌 마타니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로 이름을 바꿉니다 시드기아는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이 시드기아는 숨을 쉬듯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쉼을 쉬듯 악을 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쉼을 쉬듯이 라는 표현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을 끼하다가 9년 시드기아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에 너부가네살에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 포위 당한 끝에 결국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시드기아 왕 앞에서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너부나살 왕은 시드기아의 두 누나를 빼버립니다 빼고 난 다음에 구리리로 된 그런 줄로 몸을 침칭 감아가지고 질질 끓고 바벨론으로 끓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라면 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험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불과 몇 마일도 안 되는데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침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역사의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3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하던 아스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2년 뒤 애굽이 누브가네스 왕에 의해 전쟁에서 팔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초강대국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이 노예 생활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대가 가장 유대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1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은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역자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보통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을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교역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은 우리 모두를 소명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명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명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아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 그 다음에 직분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는 줄 아는데 내 힘으로 믿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창세 전에 나를 아셨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특별히 구별 성별하셨고 그렇게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생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사울 이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지 그랬어요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만 알고 구별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별하셨고 지금 현재 이 모습이대로 에베스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대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세워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연약한 모든 부분 등등을 모두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하시고 세우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명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 소명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는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정말로 견상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잘못 묵상하면 교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무 사명 소명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더욱 확실하게 확실하게 되어갑니다 또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흥분이 보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강한 결단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 또 환경이 나를 그 길로 막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진한 과거를 뒤돌아보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것을 저는 100% 체험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세상적으로 나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공부라는 초창기 때는 매주마다 서울에서 국제전화가 왔어요 현대극단에서 또 방송에서 TV에서 국제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오기를 감고 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교에서는 무척 고생할 때였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돈도 없어서 풀도 깎고 간판을 다는 일 그 풀장 청소하는 일을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연예인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오지 않는 바람에 무척 무척 고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나에게는 그런 프로포즈가 저에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명을 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위치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이 목사라는 책임이 이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 저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기쁨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 이것을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상하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이제는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차를 몰고 제 막내 동생이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2단을 놓고 정문을 천천히 갔는데 며느리가 할머님을 자기 시어머니를 데리고 세븐스 병원을 가려고 오는데 고의적으로 제 차에 발을 치고 놔버렸어요 어머니 발에 뼈가 부러지는 말도 안 되는 앞에 바퀴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뒷바퀴에 그 시어머니의 다리가 들어가서 뼈가 부러지는 말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요 2단을 놓고 가는데도 정말 아기가 걸어가듯이 차를 몰고 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임신했을 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데이가 7월 12일이었습니다 12일 제가 1985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결혼했는데 두 데이가 86년 7월 12일이었어요 저는 86년 6월 말 마지막 설교를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새벽 도시쯤 기도원 흉내를 냈습니다 책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정말 진정 목사로 대가셨다면 이 아이를 내 결혼 기념일인 7월 1일 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생일 7월 18일 날 둘 중 하나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나를 목사로 부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철호가 철호전사가 제 결혼 기념일인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날짜만 맞춰준 게 아니에요 7월 1일 날짜만 맞춰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분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주실 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온몸에서 소음이 끼쳤어요 머리가 서는 것 같았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치 주님의 음성이 정말 큰 천둥처럼 나에게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 음성은 바로 뭐냐면 2사에서 43장 1절부터 3절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야곱아 종룡아 너를 창조하신 여왁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종룡아 너를 치우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시라 네가 물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고난이 환난이 너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야 불꽃이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야 환난이 너를 쓰러트리지는 못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야 대저 나는 여왁 내 가단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내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의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이 막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백만 분의 일의 환력이라고 할까요? 이건 백프로 사인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제가 당했던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1984년 저는 나성영랍교에서 3일 동안 전도집회를 마치고 수요일에 새벽 아침 8시 25분 유나이트 에어라인을 타고 샌안토니오 텍사스로 돌아가면서 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륙하자마자 공중에서 오른쪽 엔진이 폭발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일생일 때 최고의 뜨거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으며 비행기 기차가 뻥 뚫리는 것 같으며 한도 직절되는 그런 기분을 가졌어요 저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미사여구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나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올바로 진실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변기가 무사히 창록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 다음날 LA 타임즈 일면지에 이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대로 나는 주님 일을 감당하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시간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 일을 하려고 발바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만 이 사인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에르미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주님께 신이 나는 에르미아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에르미아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에르미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4살, 5살, 6살 먹은 아이가 어른처럼 유창하게 얘기하면 문제 있는 부모는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 어른처럼 얘기한다는 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아이는 아이처럼 얘기해야 돼요 어른은 어른처럼 얘기해야 돼요 아이가 어른처럼 얘기하고 어른이 아이처럼 얘기하면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아이는 그 어려운 말을 몰라요 바로 그는 능력으로는 아이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이가 씁니다 그래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분별할 줄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여기서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슬퍼요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슬퍼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언제 슬퍼요 아이와 같아서 슬프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슬픕니다 이 소리에 이게 에레미야예요 여러분들 선자의 길이 정말 힘든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지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소리에 또한 나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참 큰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샌안토니오 택사스에서 목회할 때 참 그때 연약했어요 힘들었어요 성경을 좀 읽었지만 몰랐어요 솔직히 누가 질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요 막 만들어서 얘기하고요 잘 아는 것처럼 하고요 그랬더니 목사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처를 주님은 연약하지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샌안토니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설교하실 때마다 꼭 저를 욕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로서리 앞에 있는 테이블 꼭 저에게 갖다 주세요 화산집사 갖다 준 적이 있나? 없을 거예요 아마 갖다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그런 거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열심히 틀어놓는지 들어보니까 저 이종용 전우사는 딴따라다 기생오라비다 바람둥이다 별소리를 다 하세요 그럼 제가 껄껄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머리가 텅 빈 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은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머리가 텅 빈 죄송합니다 놈이다 하는 말에는 제가 왜 이렇게 민감했었는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엄청난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아 그렇구나 내 머리가 피었구나 알게 됐어요 내가 머리가 그렇구나 내 머리가 피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머리가 세상 것으로는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피어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죽어라!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게 되므로 저는 나중에는 성경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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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읽게 되었어요 주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이분 때문에 저희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고 목사라는 것이 무슨 직분인지 알게 되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연락시켜서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감당할 능력을 이런 형식으로도 나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만 사용하시고 그래서 장점만 보고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실 때 장점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만드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약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면 실망하면 안 돼요 가데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있어요 일본인 자매가 아니라 남매가 하나 카이생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여기는 매주 수요일 날 문 닫고 주요일 날 문 닫아요 왜? 수요일 날 수요일에 가야 되니까 문 닫고 주요일 날 문 닫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팔 때마다 돈을 떼어서 좋은 일에 사용하는데 얼마 전까지 무슨 박스? 베이비 박스에 일본 뿐인데 한국에 베이비 박스에 몇 십만 불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이스크림 맨도는 제 초동일 집사님을 통해서 내 처남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아이스크림 맨도는 이 형제가 정상아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정상아가 아닌데 이걸 만드는 은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누나가 그걸 보고 개발해서 둘이 사업을 해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려고 할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보다 연약한 부분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소중한 재산이 아닐까요? 장점이 있으면 감사하고 멋있게 그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위처럼 겸손하여 최선을 대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천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렴이 나의 삶에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께 부르시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저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부르시게 되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을 뜨겁게 묵상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성도를 더 뜨겁게 섬겼더니 세만톤에서는 엄청난 많은 국군짬병들을 섬겨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국제결혼한 자매들을 섬기게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기력과 표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에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힘을 주십니다 구절 보니까 여왁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저는 이 일장을 배 안에서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 여왁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왁께서 내게 이루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누라 능력의 손이 에레메야의 입에 닿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메야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셨습니다 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타치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 타치하심이 마음의 머리의 아픈 부분에 타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마니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4장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이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말 나의 삶이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구절 여왁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그 연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통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에리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돼 겸손한 순종이었어요 7절 하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다음이에요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테니라 이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에서는 그를 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만 많이 묵상하면 읽음으로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몸은 연약해서 걸어 다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머리는 이만해지고 이래 자세 그래서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에요 기도, 말씀입니다 대화에서 일방적인 대화는 참 곤란하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인 자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편을 하루에 5편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문과 10편을 빼고 성경을 읽으세요 한 번 이상 어떤 결정, 어떤 선택, 어떤 질문에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습관을 내 생각, 내 몸에 배도록 축도로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 이 시대 요셉처럼 축복의 삶,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 에르메아는 받은 사명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에르메아는 받은 사명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에르메아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말씀의 내용이나 자세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에르메아는 요시아 13년부터 시디기아 왕 11년 말까지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C 626년부터 587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했다고 했어요 요시아, 여하야김, 여호야김, 그딴 시디기아 이 네 명의 왕 이 때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 강대굴들 틈이 끼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애국과 신흥제국 바벨론이 싸우는데 유다는 그 틈에 끼어서 고통을 받아요 요시아 왕은 애국 왕과 싸우다가 전사해 버렸어요 애국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 같은 여하김의 임금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국과 전장에서 승리해요 이번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같은 왕 여하김 그리고 마지막 임금 시디기아가 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르미아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쳐요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나중에 애국으로 피난가서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외치다가 동독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받은 소명의 오늘 큐티 말씀이 아닌가요? 1장은 에르미아가 받은 소명이에요 11조 19절 여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르미아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 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봤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하십니다 여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만을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기울어졌어요 하니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양이 북방에서 일어나 바벨론이 북쪽에서 찾아오죠 이 땅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족 바벨론이 그들이 와서 에루살렘 성문 어게에 각기 자리를 잡고 2년 이상 포위당합니다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단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하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에 쓴 적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성김으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통이고 내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할 것이다 보라아 내가 오늘 너를 구워온 땅과 유단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 개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 적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와의 말이니라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변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함부로 사명을 소명을 떠나지 마세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신이 고귀한 엄청난 축복의 그 일을 놓지 마세요 이것이 에리메아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와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노 성벽 구리로 된 성벽이 되게 해 줄 것이다 마태복미 18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소명이죠 볼지 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죠 여러분들 디모데우스 1장 11절부터 12절로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놓으라 소명입니다 이루 말미야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믿노라 이겁니다 왜 인간은 불행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만 하면 가런티합니다 틀림없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결과는 불행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정말 피곤하고 결국은 그 삶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서 유익한 것이 입에도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대안에서 제 아내하고 다툼을 좀 몇 번 했는데 그게 다 식사예요 식사 먹지 마 뺏어요 그러면 아 난 저기 먹고 싶어서 돌아가면 못 먹는데 아 이거 가지고 매일 다퉈요 병원에서 왜 그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동안은 마음껏 먹었는데 몇 달 전부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개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좋아하고 몸에 유익한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불행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알면 이것도 불행입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만 많이 아는 것은 이거 불행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게 불행입니다 부부가 믿지 못할 때의 비극입니다 서로 믿지 못할 때 부부와 자식 간에 믿지 못할 때의 불행입니다 성도와 목사가 서로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빚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도 인생이 있어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수형제, 일부에 비해 안 계셨죠?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빨리 대답해야죠 여기 답이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잘 맞췄습니다 100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얼마나 심플해 심플, 씬 집사님의 이름이 씬 씬이 아니라 뭐죠? S-E-A-N이죠 S-E-A-N이죠 S-E-A-N S-E-A-N 아, 미안해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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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에레메에게 들려진 이 두려워 말하는 이 음성이 우리들의 심형에도 레마가 되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정 주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아침 변영돈 형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한국에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대의 영웅, 과거의 영웅, 나팔렁, 징기스칸, 이순신 장군 백전백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를 잡은 다윗은 백전백승했다 3회를 하 8장 6재를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백전백승, 백전백승 한다는 질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남은 인생길을 승리로 멋있게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 마음이 뜨거움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One soul to one soul 나 자신은 구절 말씀대로 여왁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는 뜨겁게 성기고 사랑하며 여러분들 믿지 않은 이웃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성기고 믿지 않은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는 이런 멋있는 코너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도움이시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맨날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목에 한 소송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흐름의 눈들어 주로 바라봅니다 흐름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